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2024년 지방직 9급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간단 총평 올려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 이제 다섯 분의 선생님들과 모여서 메가 이제 지방직 라이브 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 둘 평을 뭐라고 썼냐면 지금까지의 국어를 마무리 짓는 시험이었다. 자, 그래서 신경향 없는 보수적인 출제 자, 요렇게 써놨어요. 오히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핏셋형의 빈칸 추론을 낸다든가 이렇게 2025년의 변화의 기조에 어떤 예고편 같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존 기조대로 내겠다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듯 이렇게 정말 보수적인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방직 9급 국어 시험은 저번 국가직보다는 쉬웠던 게 맞고요. 그리고 작년 수준 정도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난도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지 정도의 난도에서 독해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대비하실 거라면 국어 독해에 좀 단단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독해의 기존의 유형에 대해서 훈련만 충실히 했어도 충분히 안전한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유형을 두 개를 낸 거거든요. 빈칸 추론이 빈칸 추론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전체적으로 지문 읽고 주제 찾기였던 거라서 주제 문제가 두 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 방식도 화법의 말하기 방식까지 합치면 두 문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내용 확인이랑 일반 추론도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뭐 알 수 있는 것은 추론 이렇게 냈지만 사실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거의 선지에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였기 때문에 난도가 높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배열도 도입부랑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를 다 보여주고 선지도 머리 부분을 일치시켜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배열해야 되는 과정 중 상당 부분을 미리 진행을 시켜놓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열 문제에 평소에 풀 때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 고전음문은 필수 시조가 나왔어요. 제가 시조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 시조 안에서 나온다 100개 정리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과서 시조 안에서 4개가 나왔고 그리고 현대 문문 같은 경우는 낯선 지문이 나왔지만 이게 형식 문제였고 그리고 선지 개념어가 빈출이어서 그래서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문은 고전과 현대 모두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소재였고 하나는 주인공의 감정찾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시기 어렵게 비틀어져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규정 두 문제 나왔어요. 문법 하나 그리고 규정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1호 문법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음은 변동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음은 변동 안 나온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랬죠. 변동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음은 변동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절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섞여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옥죄다 같은 것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쇠다 요런 것들이나 짜깁기의 요런 것들은 그리고 또 들려 들러의 구별은 빈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의 선지가 낯설어도 쉽게 돌파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 문제 요즘에 문법 규정보다 어휘 한자 문제 개수가 많았죠. 3개씩 이번에도 어휘 한자가 3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는 문맥적 의미 문제 요거 예시문항에서도 나왔던 거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의 의미 문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 쓰느냐 요것도 예시평가에 있던 유형 그대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했던 표기 하나 나왔는데 근데 다 기본사안에 있을 만한 그러한 기본적인 표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번엔 한자도 쉬웠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암기 파트에서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년 보실 분들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유형에서는 2번 예시평가에 세트형으로 나왔던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 문제 그 다음에 6번 예시평가에 세트형으로 나왔던 한자 의미 유형 문제 하지만 이제 도금 다 주고 내는 거죠. 그래서 한자 표기 문제가 예시문항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11번 예시평가에 실용문으로 출제가 된 고쳐쓰기 유형 네 요 세 문제가 이제 유형으로는 2025년과 맞닿는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주제찾기, 일반 추론, 내용일치, 배열 이런 것들 원래 그냥 베이스죠. 원래 독해는 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2025년에. 자 그 다음에 지문 제재에서 주목해야 될 건 7번 언어학 제재. 제가 아마 이제 다른 어린이들은 2025년에 문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국어학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독해 알고리즘 안으로 연역을 다 끌어넣으면서 언어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 안으로 문법과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예전 수능에서 썼던 표현인데 비문학 지문의 제재를 문법을 끌어왔을 때 언어학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교 언어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단순히 국어 문법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학이라는 표현을 썼고 7번이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과학기술 제재를 사용하는 비문학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거고 이번에는 뭐 저작권이 좀 애매하게 법조문 스타일로 나오진 않았지만 법조문도 비문학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자의 대화 토론이나 토의 이런 것들의 쟁점을 파악하고 입장을 파악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2025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유형과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하면 누구죠? 네 저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험에 대해서 되게 지나간 시험이니 이 시험은 빨리 잊으시고 이 총평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다 내년 시험 대비에 관심이 있으셔서 또 이제 이 총평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이 시험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따로 진단평가도 제가 만들어놨지만요. 이 시험지로 내가 2020을 보면 어떨까? 2025년을 보면 나는 2025년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뾰족하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월요일에 국어 MRI라고 지방직 국어 시험지로 여러분들을 진단해 드리는 그런 해설 및 수업을 해요. 근데 이게 지방직 문제를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로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번 시험지에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틀렸다거나 맞았더라도 지문 처리에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처리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치셔야 된다. 그리고 2025년 하시려면 이 경우에는 학습량을 국어로 줄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된다든가 이런 솔루션들 좀 정확히 드릴 테니까요. 월요일날 오전에 진행하는 국어 MRI 시험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토일은 좀 쉬세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놨는데 비 오는 날은 막걸리의 파전 아니냐 그거는 시험과 시험 결과가 상관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오늘 막걸리의 파전을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간에 총평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더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번 시험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실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